안녕하십니까 유효자족 전원생활TV입니다. 계절의 여왕 우월이 빙긋 웃으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야 등나무 꽃이 아주 멋있게 폈습니다. 샤 이렇게 등나무 꽃이 멋있을 줄이야. 우월 한때 저수지과 공원 벤치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등나무 꽃입니다. 저수지 바라보며 우월 한 달을 관조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등나무 꽃입니다. 만일 집과 함께 있다면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번나무와 다른 품종의 나무가 서로 얼싸안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쓰라린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고 시한수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일심이처의 만남 청랑 장팔현 피할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 살기에 어쩔 수 없다네 그대와 칸간이 살 부비며 때로는 상처입어 쓰리지만 견뎌야 할 아픔이라서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사이 언젠가 딱지지고 승화하여 죽을 때까지 한몸되는 열림목 될 운명이라네 2021년 5월 18일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